출산 후 과다출혈 등으로 뇌손상을 입어서 5살 아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지난 2월 사건 반장의 제보가 들어와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뒷이야기를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별 상담소에서 전해드렸던 사연입니다. 출산 후에 지적장애를 입어서 5살 아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갖게 된 정말 그 사연. 지난 2월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의료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내용을 짚기 전에 먼저 사연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보죠. 여성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었는데요. 일단 이 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10년쯤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까지 생겨서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기만 했는데 제왕절개하러 들어간 딸이 갑자기 과다출혈 때문에 심정지까지 오게 됐고요. 그러다가 뇌손상을 입어서 지적장애인이 된 겁니다.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했는데 5년 10개월 그러니까 5살, 6살 수준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색칠공부 정도를 하고요. 때 되면 밥 먹어야 되는 줄 아는 정도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전했습니다. 병원 상대로 의료소송을 했는데요. 1심 재판은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날짜를 2월 8일로 우리가 지금 별벌상담소에서 했는 기억이 나는데 2월 8일 이후에 이제 딸은 그때 기억 다 나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 딸이 자기 오빠 잘 자 오빠 어떻게 돼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하는데 2월 8일 날 방송 이후에 딸의 문자에 답이 왔고 아, 방송 이후에? 네, 방송 이후에 답이 왔고 지난 23일에도 다시 밤에 딸이 사유에게 오빠 잘 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사유가 그 다음 날 오전에 굿모닝이라고 단문이 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특별한 문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패소한 날 그 이혼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혼하자라고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왜 해피를 패소하는 날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시누이가 했던 말은 참 저희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죠. 아픈데 한꺼번에 아프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항소심에서 조금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이 가정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호장님, 이건 뭐 일단 항소심 선고랑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방금 그 메시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딸이, 아내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계속 5살 지능이었어도 남편에게 꼭 그렇게 자기 전에 인사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시체말로 씹다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렇게 굿모닝 하면서 아는 척을 했단 말이죠. 네, 뭐 지금으로서는 좋은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이 여성이 5살 지능밖에 안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한테 오빠 잘자, 잘자 보내고 있다는 건 거의 마음속 깊숙이 그리움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다른 걸 기억 못해도 오빠만큼 기억이 난다는 건데 본인의 아이를 낳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바로 이혼하겠다 그러고 아플 때 한꺼번에 아프겠더라고요. 라는 얘기까지 가족들이 한다면 너무 잔인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저 같아도 이 가족 너무하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압박에서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답을 보내려고 했으나 그것이 또 그 후에는 답을 다시 안 보내는 걸로 읽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분의 정확한 심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판단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변호사들은 잘 압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 사건은 2016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임신 40주 4일째 유도 분말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당일 오전 8시 33분에 응급제왕정규에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진내에서 계속 출혈이 발견돼서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또 한 번 수술을 했고요. 그래도 출혈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부분 자궁 적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도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았고 의료진은 밤 11시 40분경이 돼서 녀석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니까 심폐소형술을 실시했고 자궁 적출 수를 종료한 뒤에 그때서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측의 주장은 뭐냐면 제왕절개 후에 출혈이 발견되면 15분 단위로 1시간 이상 계속 출혈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대량 출혈이 시작됐으면 긴급하게 자궁 적출 수를 시행을 하거나 본인들이 감당이 안 되면 대형병원으로 빨리 이송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출혈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폐소를 했단 말이죠.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병원 측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상대로 해서 30억 원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구가 기각이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경과 관찰이 미흡했고 대량 출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또 환자 측에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당시 직장인이었던 피해자의 월급과 퇴직금, 병원 치료비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 포함 약 10억 6,100여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1심에서는 폐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병원 측의 대응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부 이렇게 어떤 의료 사고가 났던 건데 2심에서 보니까 병원 측의 대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과실이라는 건 이쪽에서 원고 측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서 이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 병원은 과다 출혈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과다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 정확하게 병원 외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다른 병원에 감정을 해서 피해자에게 과다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건 대량 출혈이 10시 10분경에 있었다는 감정서가 왔는데 혈액원에서 피를 10시 13분에 내줬다는 건 혈액원에서 피를 왜 내줍니까? 피를 수혈을 해야 되니까 내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과다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병원 책임은 얼마나 인정이 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병원 책임 40%. 승연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사실 아쉽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법원은 병원에 조금 더 많은 과실을 인정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는 완전히 병원이 맞다고 했지만 항소심에는 40% 인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원고가 심각한 뇌 손상에 빠졌다 할지라도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병원에게만, 즉 비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과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30억의 어떤 손해배상 금액 중에서 10억 정도,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만큼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소심 판결이 조금이라도 피해자 가족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처음에 이 사연을 별별 상담소에 제공해 주신 게 환자의 어머니 있잖아요. 따님의 어머니. 어머니 뭐 좀 한 말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위로가 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어떤 돈을 받아도 내 딸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는 건 아니다. 라고 너무 당연하죠. 너무 슬프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날이 마침 또 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황소심 선고 날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